잉여메 로블럭스 자 오늘 또 3D 어모 옷을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트 안녕하세요 쁘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담미오님 담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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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 파란색 햄둥이예요 그리고 파란색 안녕하세요 마시입니다 리아 그리고 누구야 너 고급 국밥이 흰색 그리고 핑크색 요루루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 모두 꺼주세요 빠빠 아 이거 첫반부터 이거 임포스가 걸렸네요 한번 지도를 쓱 볼까요 사보티즈도 터트릴 수 있구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반대쪽으로 다 일단은 산소를 터치구요 아 민트 색깔 민트 색깔 죽이고 벤트 오픈 하는 척 하는 척 하는 척 가기 하는 척 가기 하는 척 가기 미션 하는 척 바쁘게 하고 됐구요 오케 킬 돌았고 전기 끄고 전기 끄고 김야 컷 오케 안걸렸어 뭐야 뭐야 대박 제가 눌렀구요 네 그 보호막 제거실 보호막 제거실부터 항해실까지 가는 그 통로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다 왔습니다 님 생각엔 누구 같아요 모르겠어요 누가 벤트를 탄 것 까지는 벤트가 올라오는 것 까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전기가 꺼져있어 아주 누가 올라온건지 못 봤어요 여메님 여메님이에요? 아니요 전 아닙니다 전 아니고 일단 확실한 거는 민트는 확 씨였는데 죽었네? 여러분 이거 확실해 볼 수가 있어 파란색은 확실 확실이 아니고 그니까 게이지 오르는 것만 봤다 이거죠 동선 얘기 좀 해주세요 동선 나 지금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 전기실이요 저도 전기실이요 저 식당 그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엔진 밑에 뭐지? 기름 채워 놓는 곳 오른쪽에서 그 뭐 요르르 님이랑 현동 님 그거 하는 거 보다가 둘 다 가고 저 그거 하고 그리고 밑에서 그 전기실 쪽으로 갔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겨미 님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전기실에서 파란색이랑 마주치고 창고 쪽으로서 요르르랑 지나치고 식당 쪽으로 갔다니까요 저는? 그러니까 수상하죠 그럼 파란색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제가 파란색이랑 같이 있었어요 창고에서 보호막 제어시 지나갈 때 어? 끝났네? 오케이 말이 맞네 왜 죽였어요 맞네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니가 투표하며 하려다 나 죽어? 왜 죽였어 아무도 투표하며 내가 했는데 그거라서 하아 김니아 죽일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야구야구 야구야구 꿀맛이더라 꿀맛 임포스터 걸리면 니녀맨닌 난도죽 오케이 김니아부터 죽입니다 너 또 임포스터야 나? 왜 나 또 임포스터야 아 그냥 김니아만 따라다니고 죽이겠습니다 없죠? 없죠? 김니아 죽이고 야 빨강색 대놓고 죽였어 야 미친거 아냐? 야 빨강색 야 장난하세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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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둥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국밥님입니다 아니 저는 담노님 아니 현둥님이라니까 내가 내가 봤어 김니아 죽이는 거 봤어 따라가서 죽이던데 그냥? 김니아? 네? 아니 현둥님 자꾸 감정투표하세요 왜 하하하하 내가 봤을 때 이거 현둥님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닙니다 저 몰고 가시는 거 보셨죠? 야 누가 죽었던데 왜 웃어 근데? 갑자기 왜 웃어 저 몰고 갔잖아요 누가 바로 저 몰고 가던데요 그 사람이 아 근데 죄송한데 몰기 전에 먼저 웃은 근데 국밥이가 왜 범인이야? 바로 바로 아까 걔가 그 사람이 저 몰고 갔잖아요 바로 현둥님 이러면서요 근데 국밥님이 퀘스트하는 거 저는 두 눈 똑똑히 봤습니다 하하하하 그럼 누군데요? 아니 이거 현둥이 자꾸 저 감정적으로 추리하신다니까요 살짝 서운합니다 국밥님이 바로 제 눈 앞에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절 몰고 가길래 와아 국밥님이 날 몰고 가네 그 사람 앞에서 죽였으면서 죄송한데 제가 제가 현둥님 제 현둥님 안 몰았어요 현둥님 왜 죽였어 왜 죽였어? 왜 죽였어? 감정 있으셨나? 갑자기 왜 죽여? 갑자기 왜 죽여? 어? 어? 국밥 내가 말 안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말하지? 좀 멍청하다 다 뛰어가죠? 오케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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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 흰색깔 죽였고 내려온 사람 아무도 없어? 뭐야 무슨 일이죠? 이거 답 나왔는데요? 일단 이거 요맨님일 수 밖에 없는데? 이거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저요? 답이 왜 죽였어요? 네 저 제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?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 명이 죽였어요 제가 왜 또 죽여?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? 내가 끝나자마자 임포스터 또 걸렸길래 아 뭐야 하고서 그냥 바로 걸려야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김 나랑 쭉쭉쭉 죽였어 근데? 이현두기 그걸 딱 봤단 말이야? 근데 갑자기 마이크 키저니 국밥이래 내가 볼 때 현두님은 내가 자기를 몰아갔다 생각한 거야 목소리가 헷갈리고? 어 목소리 헷갈리고 진짜 멍청이다 이랬어 아니 나는 몰아간 적이 난 몰아간 적이 없겠다 그니까 그니까 든든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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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억울해요 아니 든든하네 아니 진짜 든든하네 든든하네 막판 하겠습니다 네 또 나네? 뭐야? 또 저네요? 그냥 이거 왔어요 이번엔 완벽하게 한번 죽이고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니아네요 아 김니아는 못 참지 으악 예아아 안 Дж fav 애들아 나고 한 번 더 해 보ぜ 한번 애들아 아니.. 아 딱 한 번 아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짜 재밌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? 한 판만 딱 해봐 한 판만 딱 한 번만 더 아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봐 한 판만 더 해보고 얘들아 오른쪽 보길래? 저거 800 로봇스 보여? 어? 어 보여 나 저거 하나 샀더니 계속 걸리더라고 아하하하 근데 이번에 이번에 나 인폴리스 했거든 나 따라와 김미야 죽이는 모습 보여줄게 하하하하하하 야 마이크 키고 가자 그러면 어 김미야 죽이는 모습 보여줄게 따라와 김미야 야 김미야 따라와 김미야 야 여깄다 김미야 여깄다 야 여기 여기다 김미야 여깄다 김미야 잡기 딱 좋은 날씨 김미야 잡기 딱 좋은 날씨 김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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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러주세요 김미야 잡기 딱 좋은 날씨 야 김미야 죽일게 혹스라잉 하하하하 뭐야 뭐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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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샀다 이녀석아! 야 너도 샀어? 나도 샀다! 나도 샀다!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캐시질 했습니다 아 어쩐지 아니 형 너무하신게 저기까지 속일 필요 없었잖아요 왜 그랬어 너무 죽이잖아 날 너무 죽이잖아 날 게임을 하지 못해 게임을 하지 못해 잘했었다 네 유튜브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